전기통신 범죄 연료되어서 통장이 모두 정지가 됐었는데 주식계좌도 정지가 되고 입출금도 안됩니다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정지가 되면 그 금융사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3개월차가 돼야 그게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통장정지 해제가 된 이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기가 있다니까 조심을 하시고 사기를 당한 이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거지 중고거래나 뭘 했는데 사람 대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반지가 됐든 10만원짜리가 됐든 이거를 줬어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주잖아 근데 이 사람이 계좌이체를 하겠대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받아 근데 이 사람이 계좌이체게 한게 자기 돈을 계좌이체를 한게 아니고 다른 보이스피싱한 피해자 돈을 이체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경찰이 얘기하는건 뭐냐 그 사람이 이체하려고 하는 이체자의 예금주하고 그 사람 신분증 대조를 하라는거에요 굉장히 말도 안되는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중고거래를 해 차라리 위탁거래받을 수 있는 번개페이라던가 번개장터에서 그런거로 하라는거 같은데 아무튼 저같은 경우는 이 정지당한 이후에 대출금이나 이런게 막 나갈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지가 되면 출금도 안되요 아예 입출금 자체가 안되고 비대면은 된다 그러는데 비대면도 안됩니다 정지가 된거는 내 통장이 10개면은 여기에 연루된 3개 SCJ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이 3개는 아예 입출금이 안되요 이게 주거래 은행이었고 돈이 여기다 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비대면 거래 말고 대면 거래라고 해서 우리은행이나 뭐 다른 은행 이거는 거기에 통장을 가져가서 뭐 출금을 하고 입금을 하는거 와 한번은 진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A라는 은행에서 빼서 B라는 은행 대출을 갚는데 1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구 이게 지금 이의신청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배달을 하는데 보통 카카오 저기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보통 새벽 2시에서 2시 반 정도는 끝납니다 일이 없어요 여기 번화가 일산번화가 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에 오픈채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새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배달비 얼마 줄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단순 알바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놈입니다 손 흔드는 라이언 이놈이 안녕하세요 그 기프카 400 정도 구매해야 되는데 소액식 구매 가능한 한지 난 이게 뭔지도 몰라 기프트 카드 라는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거 얘기 들으면서 물어봐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구글 기프트 카드 라고 하는게 게임머니 뭐 이런거 쓰나 보더라구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컬 컬처랜드 뭐 온라인 쇼핑몰 옥션 같은 데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하면 여기에 이 지워 가려져 있는 부분을 동전으로 긁으면 일련번호가 나오고 그거를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배달을 할 때인데 1시간 배달하면 한 만원 정도 벌거든요 만원에서 한 12,000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13만원을 보내줘요 13만원 13만원을 보내주고 1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사서 자기한테 그걸 주면 3만원을 수술을 주겠다는 거에요 이거 누가 안 해 긴가민가민가면서 긴가민가민가면서 10만원 정도 내가 먼저 돈을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돈을 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안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30만원 저기 하고 그래서 거의 한 400 돈을 사줍니다 그 하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카카오페이 선물하기 가서 뭐 사달라 그러고 이게 지금 대화 내용이거든요 편의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프트 카드를 하루에 자기 내는 20만원 아니면 30만원 권밖에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바코드를 찍으면 인당인지 아니면 그 가게 점포당인지 30만원밖에 판매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20인가 30을 사서 주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인터넷으로 산 겁니다 제가 그 세군데 통장이 정지가 됐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K뱅크로 저한테 돈을 줬고 그 돈을 받는데 이제 나중에는 카드로 이거를 기프트 카드를 사니까 그러니까 한도가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갚으려고 이 받은 돈을 따른 은행 뭐 카카오뱅크 이렇게 이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체하고 이체하고 하니까 그 이게 다 연료된 거로 된거죠 카드대금 낼려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갔어요 막판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 코드번호 막 보내주고 이 전기통신 범죄 이 신청서를 빨리 내야 되고 빨리 어차피 이게 내가 연료가 된게 아니라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 이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게 있으면 다 그거를 버리지 말고 다 저장을 해놓고 이의신청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뭐 전자문서가 날라오는데 뭐 정지가 됐다 이의신청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합니다 국민신고로 신문고로 두 번이나 빨리 이거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혐의 판정이 나야 풀어준대요 은행에서는 근데 이게 웃긴게 전화만 몇 번 오고 조사받으러 언제 오라 그러는데 연루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다 결국은 세 달 지나서 조사를 받았어요 풀린 다음에 그리고 아무튼 이의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야 이 내 통장에 정지되어 있는게 압류 비슷한게 들어오거든요 채권 소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달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돈을 피해자한테 주는 거래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심부름비 정도 되는 이십 얼마 빼고는 다 돌려줬습니다 저한테 심부름 비용만 피해자한테 간 거예요 내 돈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 아무튼 가면 갈수록 이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발달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오오오오오